이거 어디 봐야 돼요? 댓글.. 아 댓글 이걸로 보는거죠? 네 이거를 어? 이거 보이네? 그죠? 근데 이걸로 아닌데? 딴걸로 보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뭐..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아니 오늘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잖아? 근로자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날이 외노자 외노자 오늘 근로자의 날이 맞나요? 오늘 근로자의 날이 맞나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십니까 네 이게 수채화가 경철씨도 안녕하세요. 규하쌤도 못생김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진짜 이거 오랜 한 번에 벗어 allen 이거 뭐 땅팠나 정기이 말하는, 현준이 칼을 벗어내려면, 칼을 벗어내려면, 정말 나쁘지 않으면, 브라질이랑 티벳이랑 나라에서, 이탈리아에서도 헬로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심각한 게 더운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도, 타일랜드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타일랜드. 올라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캔발도 못 바꾸고, 진짜? 진짜 구리구리하네, 캔발도 못 바꾸고, 그냥 적나라하게, 괜히 이거, 방송을 하면서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정기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염바르스네요. 성형외과에서, 피부과에서 좀 협찬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지.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한국의 쪽이다 쟤는. 모든 남자애들이, 피부가 젖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한국인들은. 정기이, 한국인들은, 모든 한국인들이의 피부가 젖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만 그래요, 정말. 정기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저만 그래요. 뭐예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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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는 근로자 날인 내일 시키는 정비샘한테 한 마디 해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캠빠를 다 받은 상태 아닐까. 와아. 아이필 주장해라. 그리고 핸섬 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한글요? 네.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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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이 이쁘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예뻤는데, 읽으니까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굴려주는 것 같은데, 잘 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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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십말로는 얼굴 예뻐졌다는데, 요즘 예뻐졌어요? 조명 켜가지고 예뻐졌나? 롱기 Is asking everyone if he is more beautiful than before. with all the lightings and all that. 예. 예뻤졌다 상사분들은 알죠?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5달러가 제가 비밀한 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합돈을 한 5달러 다 합돈을 할 수 있는 그가 더 아름다운 선을 할 수 있는 그가 더 아름다운 선을 구매할 수 있는 비비탄, 총 사이드, 비비탄 다 멋있다고, 핸섬맨, 뷰리풀 진짜 착하다 얘들 그리고 그림 너무 망쳐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 없으신지? 지금 같은데요. 지금 영 이상한데요. 오랜만에 구체하니까. 정기씨는 동영대는 오렌지처럼 보이겠지요? 정기씨는 그 색을 안하고 있었는데 정기씨는 그 색을 안하고 있었지만 정기씨는 그 색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색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색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 색을 안하고 있었어요. 아 누가 왜 왜 왜 한국인들 왜 자꾸 피부색으로 인종차별하냐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피부색 얘기한 게 아니고. 피부톤, 피부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겨울은 뭐라고 그래 뭐. 댓글에도 저렇게 오렌지 같다고. 진짜 오렌지 있는 거 같아. 정기씨는 오렌지처럼 보이고. 바라보네. 비비건? 정기씨는 바라보네. 정기씨는 바라보네. 비비건을 구매했는데 비비건을 구매했는데 비비건을 구매했는데 비비건을 구매했는데 비비건을 구매했는데 아름다운 피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피부를ร creamy. 와 전병이다. 나 피부도 있고 만. 이 시난다. gets translated what he was saying. 저희는 david에 대해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피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너 왜 피부에 냐. 피부 너무 멋있대. 다른 가면 쓰고야겠다. 다 다만 가면 쓰고야 되겠다. 이거 진짜 착하다. 한국분들이 어누잉 오렌지같아요. 그리고 정기쌤 스케치북들 중에서 어떤거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온파로스 좋아합니다. 그 이유 뭔지 알죠 여러분? 그냥 비싸기 때문이지. 정기쌤 그 viewers must know already why he prefers 온파로스. It's because that one is the most expensive one. 그래야지 저한테 돈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비싼 뭐 어떤거 추천하세요. 언제나 온파로스 보러 갑니다. That's exactly the reason he says that 온파로스 is his favorite sketch book. Every single time he is asked with the same question. It's because the book is the most expensive one. Thank you Joe Dobong. 네? 보인씨도 뭔가 이상하게 하는거 같은데 지금. 아니 이름을 읽으세요. 이름을 읽었어요. Thank you Joe Dobong. 그리고 누군가가 브러쉬 진짜 안좋다고 하였어요. That brush is awful. Flex 하십니다 선생님. 다른 눈 그리시기가 무서우신 것인지. 제일 좋아하는 헨타이는 무엇이신지? 제일 좋아하는 헨타이요? 아 네. 작가 이름 알아요. 인오에 키오시로라는 작가 좋아해요. 일본 작가인데. What is your favorite 헨타이? 정기쌤 that 인오에. 키오시로. 키오시로. 정기쌤 that he really like this artist. 인오에 키오시로. 와. 진짜 한번 만나봤고. 우리 일본 매니저가. 그 작가님한테 만나고 싶다고 오도 넣었었는데. 그 작가님이 부끄럽다고 안만나고 계세요. 정기. 일본 매니저 once contacted this artist. 인오에. Telling him that 정기쌤 wanted to meet up. But he was too shy to meet him. So it didn't work out. Thank you for always inspiring us with your amazing work. It literally makes me want to draw and paint more. Thank you to the translator to help bridge the gap. 그 그림으로 항상 이렇게 영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이렇게 그림하고 더 페인팅도 더 많이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정기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그 수차로 하실 때는 좀 더 머릿속에서 정리를 더 많이 하시고 그리셔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네. 맞습니다. Does he feel he needs to plan more ahead when working in watercolor? 정기 said yes. I'm dying to see that there is a different variation. Yes. Correct? I didn't seem better because he's cracked. I think of this is only tea that I keep crawling across from the established 신. Is he cases that are not terrible? To practice any of the wild cards? It can be more黒s, but it isn't normal. You know, I don't have to think. It can be more practical. Right? I still think it's possible anytime soon. Okay. 그리고 벌써 15분 만에 500명이네요. 유튜브 슈퍼상장표 브러쉬펜 그림 그리는 거에 왜 매력을 느끼게 되셨는지 처음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브러쉬펜이 되게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다 커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드로잉을 하다보면 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작은 펜들로는 그걸 다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죠. 시간도 안되고 그래서 어떤게 좋나 그러다가 눈에 띄었던게 이제 그거였어요. 부펜이었어요. 부펜은 그전에도 약간 사용하고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네. 김정기의 그림을 추축하는 건가요? 그림이 작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들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she often has to draw on a very big paper and he wanted to find a material which could cover every thing which would help him to draw on a bigger paper and the brush pen was the perfect material for him. 설마 김정기 선생님 같은 분에게 헨타이 작가를 추천받을 줄이야. 와, 헨타이가 부끄러운 일인가? 헨타이 작가님 중에 제가 인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던 작가님들이 많아요. 와, 그 소프트함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원김이 대부분의 표현을 배웠던 작가님들이 헨타이 작가님이 그 작가님이 현대 작가님이 대단한 작가님은 그 작가님을 배웠던 작가님과 그 작가님의 인간을 그저 그 작가님을 배웠던 작가님과 그리스도가 현대 작가님을 배웠던 작가님과 형인 만화가 계신 분들이 의외로 인체 표현을 멋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기이 말하자면 there are lots and lots of artists who do adult comic works who are really good at describing the human body. 아마 작가님들 중에 인체에 가장 공부 많이 하시는 군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그 부분. 그런 군에 있는 작가님들. 작가님들. The artists who work in the adult related industries. 정기 thinks that those are also the artists who really studies a lot the anatomy. 여러 각도로 그리니까. And yes, does his wife draw too? Yes, 정기's wife draw to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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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o you see the audio working right now? It's not good at here. Yes, yes. We're plugging the setup right now. Then we're plugging the setup right now. It's a wing wing girl. It doesn't listen to me. It's not going to hear because it doesn't hear the sound. 그건 지구 자기장 때문이 아닐까? 뭔가 있어보이는 척 달려야죠. 그게 더 없어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다 미 항공 우주국 때문이에요. 나사 때문에. 네, 뭘 감추려고 해요? 외계인의 존재를 감추려고 해요. 네. 오우주의 전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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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케치북은 여름에 나오죠? 지금부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빨리 퇴치합시다 우리. 아, 이거 뭐 되겠나? 네. 네. 어, 죄송합니다. 음,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UFO 믿으신 듯이. 아, UFO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는데, UFO도 믿어야지. 네. 김정기 believes in UFOs. 하느님도 믿는데. 뭐 한쪽만 믿으면 그건 아니지. Because, um, since there are people who are religious, who believes in God, he thinks that we have to be... 그러면은, 그건 좀 안 되는 건가? 하느님도 믿고, UFO도 안 되는 건가? 하느님도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어야지. 하느님도 믿어야지. 그림에 있어서, 상상력을 쓴다는 건 어떤 것인지. 선생님 그리실 거, 선생님한테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그리실 때 종이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 선을 어디다가 이 선은 여기다 그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감각을 먼저 느끼시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상상력에다가 우선은 상상력이 바탕이죠 거기에다가 이론적인 거나 경험들이 플러스 되면서 기법이나 배웠던 것들 테크닉 등등 아 이럴 때는 이런 처리를 하니까 훨씬 느낌이 좋았다 그리고 수채화에서도 보면 아 이때 들마르기 전에 요정도 감각이었을 때 차 하면은 참 잘 나오더라 아니면은 잘 말았을 때 색깔이 잘 섞이더라 뭐 이런 감각들은 뭐 경험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죠? 따져보면 정디가 생각하는게 청렬씨가 하나님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다른 물을 마치고, 이런 경험을 마치고, 이것은 그 경험을 마치고, 그 경험을 마치고, 그 경험을 내게. 드로잉이 늘면, 수채화도 더 나ment가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드로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잉 는다는 것보다는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이해도 좀 더 잘하게 됐고 그림도 좀 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기의 방식을 들으시라고 말합니다. 정기의 방식이 따로 또는 우리나라에 국어 가ивücke. 그리고 그 시간의 방식이 있습니다. drawing the ability to draw the ability to draw well is equivalent to if t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John we also said that what do you mean by you improve on yourコード skills. Rãông기 said, 그니까 그 말에 하는 어떤 의미가 أن 당신을 응원하는 what you're making 를 고르는 그 의미하는 그 의미는 are going to draw, it's the understanding of the lights. V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고, 예. 정기 doesn't understand what I said, but he says yes. V씨가 내가 한 말보다 더 다르게 해줘도 나는 모른다. 정기 was saying, if I translate a totally different thing than what he said, he would never know. 정기 was saying, this is why we have to learn in our lives, because it's so easy to get scanned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learn enough.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계시면, 좀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알죠? 외국어 하나씩은 꼭 하세요. And she was also saying that amongst the viewers, if there are young artists, please don't forget to learn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저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시고요. Please don't pee. 정기 was saying, please don't be like me. 진짜 나도 내 생각 좀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싶다. He would love to express what he thinks in English, too. He would love to. 제가 외국 가서, 외국 가면 왜 그림을 많이 그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And he is asking the viewers, do you have any idea? Do you know why 정기 draws so much when he travels?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을 지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있는 척을 계속해. 그러면 말을 잘 안 시키니까. He has to draw a lot when he is traveling. Because if he is not doing anything, people will start chatting up with him. And since he cannot speak English, the reason that he draws a lot is to avoid people talking to him. 이런 질문이나 이런 물음을 피하려고, 대화를 피하려고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It's to avoid the conversations.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만. From me. 진짜 나불라불거리고 있었을 텐데. 정기 says sorry to everyone. If he only knew how to speak English, he would be chatting with you guys. I would speak English, too. But at the same time, people start asking him things when he draws, so. 그러면 그런 거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In that case, he would be drawing religious related things, so that people would again stop talking to him. 불어 모르시는지 불어. 불어? 우리 또 한번 해 주셔야 돼. 불어. 아니요. 정기 쌤. 정기 쌤. 네? 불어. 휘땅밖에 뭐야. 휘땅. 휘땅. 다른 나라 언어로 샘한테 말 걸면 짜증이 나시는지. 짜증나는 것보다는 못 알아듬니까. 그 답답함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처음에는 외국인이 와서 나한테 말 거는 게 좀 겁났었어요. 그래서 personally 묻혀 maths이lyn 내 부분으로urities Gadgete 났어요. 정기쌤. 정기쌤 말투 이렇게는 대로 예상도 말던지. 그런데 처음에는 giants 유의보네요. 오늘따라 마이크 노이즈가 심하죠. 왜 그렇지? 오늘따라 여러분 왜 심한지 알아요? 공룡이었어요. 공룡이었어요. 오늘의 오디오도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국룡의 휴일이에요. 그리고 카존 온라인에서 리얼리스틱한 초상화 같은 거 튜토리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 진짜 리얼리스틱한 거 잘 못하는데. 사람이 진지하지 못했어. 정말 리얼리스틱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종이... 그거 뭐라고 하죠? 종이? 이런 거? 네. 또 한번 물어봐봐라. 그냥 일반 종이죠? 아니, 코튼, 면직물? 아냐, 면직물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국에서 가장 싼 종이 중에 하나예요. 켄트지. 켄트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켄트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켄트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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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모든 초딩부터 유치원생부터 시작했어. 거의 다... 아,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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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책은 특히 한국에 가장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Sudan, Sudan. 아, 한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배우고 싶은 종류 재질이나 자료나 테크닉 배우고 싶은 종류가 있으실 수 있을까요? 다 배우면 당연히 다 쓰이는 데가 있겠죠. 저도 저런 거 배우고 싶어요. 불투명 주체화. 다 배우고 싶은 종류가 있으실 수 있을까요? 다 배우고 싶은 종류가 있으실 수 있을까요? 다 배우고 싶은 종류가 있으실 수 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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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원래 사운드는 괜찮던데, 요즘에. 이러면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거 그림, 스케치북에 추가될 것인지. 예, 추가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근데 지금 뭐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브러쉬 어떤 종류인가요? 지금 브러쉬 어떤 종류인가요? 브러쉬가 이게. 바바라. 어, 일본 거죠. 메이드 인 제품이네요. 3G 골든 바바라인가 이게? 아니죠. 그냥 바바라? 그냥 바바라 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약간 저는 선호하는 분 느낌이. 너무 헐렁헐렁한 느낌은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판박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부스로. 그런 부스로. 이런 종류의 부스로 시작해서. 아마 그게 이제. 손에 익었나 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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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물 되게 많이 벗는. 뭐죠. 동그랗게. 프랑스 붓 있잖아. 되게 둥그런 거. 그거. 어느 브랜드지 그거? 아니. 스위스 건가. 프랑스 건가. 그것도 참 좋겠네. 그. 뉴욕 코믹콘 이번에 오시는지. 뉴욕 코믹콘 이번에 오시는지. 여러분. 뉴욕 코믹콘. 할까요? Can you ask? 정기 if he is coming to New York Comic Con this year. and 정기 is asking if he is going to be a New York Comic Con this year. he isn't sure. 할까요? 진짜 나. 하면은 가고 싶은데요. He would love to go if there is one. 네. 하면은 가고 싶은데요. 당연히. 와. 이게 되겠나 싶어요. 근데 정기 isn't really sure if they are going to be the Comic Con at all. 그리고 막 어저께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거의 뭐 올 가을에 다시 재유행할 확률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정기 was watching the news yesterday. and there is a saying that the coronavirus might come back during fall this year. so he isn't really sure what he is going to be doing this year. 하이 차이리. 하이 차이리. 아.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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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슈프림 리세일러 아니야. 네. 슈프림 저기 때문에. 찰리 때문에 슈프림 가격이 다 엉망된 거. 하이 차이리 씨. 하이 차이리 씨. 네. 네. 아니요. 저 질문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이. 하이. 정말 좋죠. 라흔 차례. 정기 회즈가 짧아요. 입장에 앞으로 돌아줄 수 있는 바위 한 명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려해 보셨을까. artic을 보겠습니다. 좀 진짜 있어 보인다 배운 사람 같다 뭔가 가방 끈 사람 같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타자 치는 소리가 와 키보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 정기 오빠 사랑해요 두피 쪽이라고도 사운드 그렇지 We're going to change, we're going to do something about the audio so it might get cut 아 그 마이크였지 아 마이크 We're going to change the mic to see if the audio if the 아직 마이크 연결 안 됐습니다 이제 We could start by searching on the internet. 아 그리고 찰리 분이 수고가 많아요 전 이만 건강하세요 라고 합니다. 찰리 봐동 우리 뉴욕과 한번 봅시다. 아 아 아 됐고 자 이제 소리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네. 소리 좋대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아 뭐 옷 주름이나 머리 결이나 머리 이런 어떤 움직임들에 관한 튜토리얼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음 옷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어 조만간에 한국 쪽 말고 한국 쪽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요. 한국 쪽은 음 미국이나 이런 쪽은 아마 수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에이트로 오다 원피스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실 생각은 없는지 크아 제가 저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분이 그분이야 네. 좀 나 같은 사람 없겠나 아 왜냐면 그 아키라랑 테라다카체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신 거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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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애니메이션 튜토리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데. 선생님이 아셔야 하지. 나는 뭐 하나도 모른다. 정기 선생님 방수 종이나 방수 펜을 써보신 적 있는지? 그게 뭡니까? 김은 워터프루프 페이퍼와 펜을 써보신 적 있나요? 정기 선생님이 워터프루프 페이퍼와 펜을 써보신 적 있나요? 워터프루프 페이퍼는 스쳐야죠. 그러게요. 못 터치 않나요? 미국으로 강의하러 오신다면 어느 주에서 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보통 LA랑 그 다음에 뉴욕입니다. 샌프란? 샌프란. 아 샌프란. 샌프란.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아까 뭐 그 머릿결, 머리 이렇게 움직임이나 머리카락 움직임이나 옷 주름 이제 튜토리얼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제 미국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카존 온라인은 아니냐고 미국에서만 하시는지. 예. 그쪽 라인입니다. 맞습니다. 카존 온라인 쪽이요? 예. 미국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카존 온라인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카존 온라인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요? 아니요 저거는 저거는 이탈리아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카존 온라인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카존 온라인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카존 온라인에서만 하신다고 말하시나요? 그리고 인체 해보악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인체 해보악은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인데 인체 해보악 잘 몰라요. And how does Kim Jong-gi teach himself perspective and anatomy? Jong-gi says that people have this big misunderstanding of Kim Jong-gi saying that he is a god of anatomy, but Jong-gi was saying that he is not really good at anatomy at all. He doesn't really know a great amount. 그냥 평균 때 관찰되어 있는 이미지들 있죠. 그냥 우리 길 가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고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자고 있는 와이프라든지.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여러분. 아, 부시대를 됐어요. He dropped his brush. Sorry. 그래서 그런 일상상에서 보면서 느꼈던 인체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봤던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And anatomy, as Jong-gi say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mprove your skills in anatomy is to observe who are sleeping on their beds. You really pay a great amount of time. You have to closely observe everything that you see in your daily life. It could be your wife who is sleeping on what you see. And you try to analyze all the proportions, the movements of muscles, of the bodies. You try to memorize that. And he says, Jong-gi says tha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apparently he said that he, he observes people on a, a common air in a public bath, too. And, um, W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W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And, um, And advice to give to people who has to motivate themselves to draw. Let's go. Jong-gi says to the viewers who are unmotivated to come to his studio so that he could, he could hit you guys. We should be, we should be slapped, we should be beaten to be motivated ourselves. And Jong-gi also said that we could, we could have also a walk around this area, around Paju. Even when I want to make a mistake of drawing with people, I'm telling them I don't have to do the work. So the real advice that Jong-gi would like to give to people who are having problems with motivation, Jong-gi says when there are, there are lots of times when Jong-gi doesn't feel like drawing, too. 그래서 가장 잘 그리는 걸 한번 그려보면 다시 의욕이 생기실 거에요 어 나는 역시 괜찮은 아티스트였어 그래서 한번 나의 자신감을 업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훨씬 나은실 거에요 그리스에나 안 오실 것인지? 그리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안 오실 것인지? 거기서 안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다고 그러지. 근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군대 가신 게 약간 절제력에 도움을 주었는지. 군대 가서 정말 많은 절제력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절제력 테스트가 됐던 많은 후임병들에게 사과를 올리세요. 모든 분들에게 다가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가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가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비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바로 알고 싶다. 이런 비용을 너만 더 알게括 하는rier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비용을 통해 비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다 여기 보고 있는 분들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벨트로 때리시겠습니까? 동기부여를 위해. 채찍 들고 가면 직접 때려주신다. 농담은 농담으로 봐야 돼.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우리 벨트로 우리를 잡는다. 정기가 말했다. 정기가 말했다. 그리고 그림자 관련해서도 튜토리얼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내가 가장 못 그린 게 그림자다. 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는 except 대가량을 용기하고 싶다. 정기가 말할라고 말하자. 정기가 말하자면 린림에 비하기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못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못 하는 거. And he is astonished by the number of viewers who knows, knows Zhongyi's weaknesses. 오른쪽 왼쪽 손 같이 그리실 수 있는지. 아 못 그래요. Can you draw with both your right and left hand? No, he can't. 왜 자꾸 그렇게 뇌를 힘들게 만들어? Why... Zhongyi was saying why you guys are harassing me all the time. And... Zhongyi 선생님이 그리시는 게 뭔지.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이게 뭘 거 같아요. What is him Zhongyi drawing? What's this character? Zhongyi is asking you guys to... To... 그걸 뭐라고 하지? 아 맞아. To guess what he is drawing.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들. 작가는 어떤 작가들이 있을지. 이제 그것도 그만 물어봅시다. 그쵸? 인간적으로. 이제 좋아했던 작가도 싫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생각 많이 해가지고. 아... 그 뭐지? 아... 아투. 아퀘. 아... 하니노이. 아퀘. 채리아. 눈ستилли. 깨리면서. 내가 저랑 똑같은 누가... 이거 저랑 너무 없어. 이거 저랑 너무 웃음. 이거... 이거 보고 이제 그만하고... 닥터슬럼프 작가분 뭐였죠? 토리아마 아키라. 토리아 아키라. 아키라. 그리고 아키라 작가. 그러니까요 약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거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질문하면은 바로 5달러 그리고 한번도 그려보지 않은 것을 그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 우리 외계인 본 적 없잖아 그죠 외계인은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우리 인류들이 만들어 놓은 외계인의 이미지들이 있죠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뭐 삐짝 말랐다거나 뭐 눈이 없어도 뭐 상관없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이미지들을 남들이 만들었던 이미지 참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존에 나와있던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 많이 보던 곤충이나 아니면 심의 동물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네.. what is Kim Jong Gi's process when you... what is your process when you want to draw something that you've never drew before? Jong Gi says that he could use... 예수님의 반응을 사용하면, "...한지문지년은 이금지에선 지켜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지에선 지켜낸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하지만, 또한 지키지물이 아닌지 않듯한 지켜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키는 작품은 이미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손상에선 지켜낸을 매우 prostrate 있는 흘러와 있는 answer입니다. 이것이 큰 악수를 벌려지 못하고 너무 크고 큰족한 것입니다. 예, 떡이든지, 창구에서 그린다든지, 그래서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기희들과 함께 만들어내는거죠. 그는 이미지 그 이미지, 그 이미지 봤을 때, 미리 쓰는 색 예측이 있다는 거에 따라 묻는 것입니다. 근데... 김은 지상의 조회가 존재합니다. 그 oldest 조회... 그 oldest 조회가 그 조회가 존재했을 때 그 조회가 존재했을 때 그 조회가 존재했을 때 거기에 보관했을 때 하나는.. 하나는... 네 네 예스. 아... 제일 좋아하는 외계인 디자인이 무엇인가요? 저는 제노모프. 제노모프가 뭐지? 아휴... 전 그거 혹성탈출할 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머리, 뇌 큰 거 있는 애들 있죠. 음... 그냥 그 디자인 너무 좋아. 그건 약간 목소리도 좋아하고. 예전에 팀버튼의 혹성탈출인가? 팀버튼의 혹성탈출. 그거 뭐지?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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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오네아. 아냐. 아냐. 무슨 말인지 많이 나오지? 그 있잖아요 그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김정기 went to art school to a art university but he didn't finish it. He quit. He quit in the middle. 그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오른팔 아프시지 않으신지? 지지하는 그런게 있으신지? 그런건 없구요. 아직까지 팔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어깨가 좀 아파요. Can you show us your drawing set up? Does your hand hurt? The right hand when you hold up the paint? Or do you have a support for your arm? He doesn't have any support for... He doesn't have any support for his arm. He said that... Um... Happily he... His hand doesn't really hurt. 아... 아... 엄청 크니. His hand doesn't hurt but his shoulders started to hurt a little bit more than before. It's a film. It's a film. It's a film. It's a film called Mars Attacks. It's a film called Mars Attacks. 그리고 뭐 연필그림도 보여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리고... 그 스케치북... 그 정기쌤 이제 스케치북 사면요. 그... 정기쌤 그림 가지고 타투해도 되는지? 네? 네? 타투... 어머님이 주신 몸에다가 지금 타투를 하겠다고? 뭐라고? I would very much like to know if it's okay if I buy a sketchbook. Can I tattoo a page or drawing on my body? 네? 보인씨. 타투를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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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가한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씨가 summar 한다고, 정기씨 자신이– 정기의 자신이 타두에 있는 것입니다. 타두?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아파서 나 못하겠던데. 정기의 자신이 타두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까요? 타두에 있는지 못하실 수 있을까요? 주사 맞는 것도 고통이 있는데 주사를 계속 막고 있는 거야. 정기의 자신이 타두에 있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두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스케치북은 여름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정기쌤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논문 아니면 그 약간 그걸 다 이렇게 리포트 리포트 샀는데 뭘 쓰면 좋을지 아 자기가 좀 정기쌤이 더 하고 싶은 정기쌤의 정보가 있으신지 좋아요? 뭘 썼는데 주세요. 그게 범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상백 칼도 왔습니다. 슈퍼 앤니는 아카데미의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아카데미가 스튜디오에서 여러 분의 아카데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림 뭐 하루에 얼마나 그리시는지? 어릴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 5시간 그리겠죠. 오늘도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중국 뭐 이런 수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그리면 하루에 4, 5시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는 그려야지. 그림 그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4, 5시간 그리기 할 때, 우리는 그리기의 한 아티스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그랬고. 그리고 어떤 분이 타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기도 타투를 하는데 자기도 주사가 무섭다고 타투는 약간 이렇게 약간 쥬쥬쥬 하는 게 약간 계속 이어지는 기분이고 한 곳의 아픔이 이렇게 딱 하고 우는 게 아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을 제일 오래 안 그리신 때 2주였어요, 2주 What's the longest amount of time you've gone without drawing, 2 weeks? 2 weeks, 아... 그리고 어떤 분이야,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 타투를 써도 되겠냐고 합니다. 네? 아, 안 나와요. 음, 네. The answer, I'm sorry, but the answer would be no for tattoos, for using 용기's drawings for tattoos. The answer would be no for tattoo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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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샘을 이렇게 잘생겼는지 어떤 외국인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Oh, I don't really so handsome. 그리고, 맨 처음 만화책 내셨을 때 몇 살이셨는지... 맨 처음 내셨을 때가 2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TLT인가요? 아니요, 그전의 다른 것들도 연재했었죠. 27살이었던 것들도 연재했었죠. 음... The first comic, when he first published his comic book, he was 25살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좋은 재료가 없어도 멋있는 작품을 연단할 수 있을까요? 연필 하나만 써도 작품 만들지 않나요? 연필 하나만 써도 작품 만들지 않나요? Can you do impressive artwork if you don't have good quality art tools? 정기샘 that even with one pencil, we could do a great and impressive artwork. 연필 하나만 써도 진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님들은 연필 하나만 줘요. 연필 없어도 숯검댕이 하나만 줘도 완전히 끝내버리는데... 책 구매하려고 했는데 미국, 캐나다 말고 다른 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유튜브 메인 화면에 책을 적어놨습니다. 아, 뭐 아니다. 음, 그냥 답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미국, 캐나다 말고 다른 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주소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릇이 만화 제목이 무엇일지... 맨 처음에 그릇이 만화 제목이 무엇일지... 맨 처음에 그릇은 그는 퍼니퍼니라는 만화도 있고요. 아, 아... The first comic book, the name of the first comic book that Jong Yi has done is called Funny Funny Funny. 음, 그리고 또... TLT라는 만화도 있고요. There is also another comic book that he has done in South Korea, which is called The Tiger, the Long Tail. TLT, which is known as TLT.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음... 음... 그리고... 인체에 관련된 책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석가가 책이 있는데 내가 낼 필요 없죠. 석가 책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네, 당연히... 제가 내면은요... 뽀록만 날 뿐이에요. 저희 얕은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석가 책들... 석가... 석정의 대가 나온 책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먼저 내려고 그랬는데... 아... 안내길 잘했구나... 역시 석가가 내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정의 책을 짜리ню. adelante Theều이 세상이의genesis을 하는데요. 그ечно 이제 이게 예, 진짜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뭐 여유가 된다거나 소장 가실 일 있으면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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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하우스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 일본 출간됐고요. 조만간 미국도 출간될 겁니다. 스톤하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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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출간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출간될 수 있습니다. 스톤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림, 이제 딱 원샷으로 제일 오랫동안 그리신 게 몇 시간 정도인지. 한 14시간, 15시간은 그리지 않나요? 그렇죠? 광고 촬영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거의 그 정도 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 뒤에 그리시는 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 뒤에 그리시는 눈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의 의미는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없고 그냥 많은 걸 보겠다는 의미예요. What does the eye mean on this, on his back head? It's to show his urge to see everything. 그리고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Big brother. And it also means that he is a part of a big brother, who are watching you guys out.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좀 넘어 주지 마세요. 네. 만화책은 새로 나오시는 만화책은 없으실지? 만화책이요? 네. 음, 나와야 되는지 지금. 아, 그리고 있어서 큰일 났던 거죠. Do you have new comics coming out in the future? Not for the moment. 제자로 들어가자면 몇 집부터 키워야 하나요? 그리고 아까부터 한 분이 혹시 연필화 그림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가지고. 연필화 그림이요? 예전에 그려놓은 거 있는데 되게 있지 않나요? 아..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정기쌤이 더 연습해야 할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이 수치아 이것도 잘 못하네요. 잘 못하네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Are there any mediums you think you need more practice with? 정기쌤 already has to practice more his watercolour skills he thinks. 이것도 잘 못드릴게요. 다 삶으면 테이에이스zekiel을 다 안 얘기하시겠어요? 정기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영상에서 안전 끊을 것쯤 Our Life wing segment를 dönehouse anatomi denote, 네. 네 꼭 사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거의 성경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성경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정규 was saying so the book's called Anatomy Note by Stonehouse and 정규 was saying that it's a sort of a bible for all the artists out there so you guys should really check it out 당연히 곧 영문판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The Stonehouse and Anatomy Note is currently being printed out for the states It's Australia에도 배송이 가능한지 정지쌤 스케치부 가능하나? 터키도 되게 찾기 힘들다고 터키도 책 찾기 힘들죠 하하 폐하 요즘 같은 시대는 굳이 미대 안가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미대에 가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하지만 그 때의 학교에서 평가를 일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을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직접 쟁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다닐 수 있잖아요 유니버시티에 대해 분명히 유니버시티에 대해 정기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도 성공할 것 같아요 정기가 성공했었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성공할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공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학금의 동생이 남친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행위 동행에서 이번이 여행하는 거 그립지 않으신지? 아니요, 저는 저번에도 매번 요즘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참 미안하지만 저는 되게 좋아요 여행하는 게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이 여행하는 게 싫어해요 정기가 말하는 게 싫어해요 정기가 말하는 게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을 안고싶어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에서 남한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일을 즐기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한국에서 남한 것 같아요 우리 외국 나가면 이런거 못해요? 하고싶은거. 저한테는 참 어떻게든 휴식기 같은 시기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잉크 칠에 관련한 튜토리얼 하실생각은 없는지? 잉크 칠? 잉크 뭐 약간 그런거 같은데 만화 원고할때 잉크 쓰는거 있잖아요. 튜토리얼을 이미 하신적이 있으신지? 잉크 잘 안쓰는데 나는 잉크를 잘 안썼어. 근데 잉크 쓰는 방법 옛날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못쓴 재료든지 그냥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접근한번 연필쓰듯이 써서 연필쓰듯이. Do you have a tutorial about ink drawing or planning to do? 잉크는 할지 doesn't have any tutorial about ink drawing and he is not really planning one since he doesn't really use ink that much, but if he can give one advice, 이 인크의 문제를 통해 줄 수 있겠지요. 이 인클이 이미 잘 구매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스를 사용해야 할 수 있겠지. 이 인클을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죠. 손이 너무 좋대요. 손 안 좋은데? 지금 손 안 좋아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어요. 일부러 돌려 깎게 하는 거 같은데. 왜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지? 콕콕 찝지? 대단하신데. 안녕 슈퍼니 더 부윙. 안녕하세요 슈퍼니 더 부윙스.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미래의 꼴이 있다면 무엇인지. 건물주 되고 있습니다. 기안팔사도 건물주 되고 있는데 나로 되었지. 다른 커뮤니 더 컴퓨터가 이미 건물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림 말고 다른 취미는 없으신지? 다른 취미 있습니다. 바이크 타는 거 있었던데 요즘 바이크 입었는데 다 이탈리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볼품도 안 오고 다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났어요. 외국이给패이 들어간 것만 이게 over the years, having to ride his bike. But for the moment, he cannot do that because his bike is in the repair shop and due to the coronavirus, he cannot get the components which should come from italia. So he's waiting for his bike to be fixed. 음 뭔가 이제 그림을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맨 처음 배워야 될 거에요? 뭐가 있겠나? 맨 처음에 뭘 배워요? 기초 배우나? 그러니까 기초가 어떤 것일지? 약간 약간 그래서 기초라 그런 거는 좋은 눈? 좋은 눈을 갖는 거에요. What do you think you should what do you think should be learned first when learning how to draw? 종기 would say that we should learn the basics and what he means by basics is to have a good qualified eyes. 지금도 건물주 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씨는 지금도 건물주에요. 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라이브 드로잉을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리시는 거를 라이브로 해 주실 순 없는지 그 그러니까 이 재료에 정기 쌤 이제 그 적응하는 거 보는 게 좀 신선할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 프로 좀 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옷 달러가 제가 아이패드 프로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그거 좋아 하시면 이런 거 시청자 전화 직접 방송에 새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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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채널에 칸 Homer to his account to donate 5$ 김정기의 account so that he could afford the Ipad Pro so that he could show you the live streaming of digital art 여러분 농담갔죠 지금 he's not joking he was saying 저는 한끼 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 he's not joking he ate one time today he ate just once today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쵸? I speak three languages. 그리고 벽화하신 적 있는지? 예, 벽화는 한 적이 있습니다. Sir, did you ever did any kind of wall mural? If yes, then what it was about? 어떤 거 그리셨나요? 음, 벽화는 우리 저쪽에 가면 라이어스에 가도 있고요. 게임 회사 라이어스에 가도 있고. He said mural works for the gaming company, which is called Liars. 네, 거기 가도 제가 벽화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한 번도 안 그려보셨나요? 아니요, 그려봤습니다. 웃달라, 누가 자꾸 웃달라, 웃달라. 아이패드, 와, 최근에 그려보구나. 놀랬어요. 와, 그 느낌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실, 이렇게 사람, 사람이란다. 실제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손그림 느낌들을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치이 공개받았기 때문에 오늘 카캠이 잘 듣고 정말 놀랬어요. 아, 한수, 한수. 야 한수야. 아, 라이엇 게임. 라이엇. 감사합니다. 아, 그 아저씨 보냈냐? 아, 크롬아저씨. 라이엇, 라이엇 게임즈요. 리그 오브 리그 오브 레전드. 맞습니다. 맞습니다. The League of Legends won. 응? 헌수야. 대답을 해라, 헌수야. 정기쌤이 하루 한끼 밖에 못 먹었다니. 누군가가 정기쌤 밥을 사줘라. 마치 현대 피카소가 피카소를 굶기는 것과 같은 일이지 않은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정말 옷 달라 좋다. 아, 정말요? 아, 죄송해요. 조미쌤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다 못 봐가지고. 한수씨, 아까부터 계셨는데 아까부터 씹히고 있었대요. 아, 한수도. 지금 얼마나 가슴 좁은데 저것도 억수로. 또 마음에, 마음에 꾹 넣어가지고 끝났다. 미국 다 갔다. 와, 미국 다 갔다. 미국 다 갔다. 롤파크에서 감탄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브러쉬가 몇 번인가요? 이게 몇 번입니까? 2번, 2번입니다. 2번이요. 2번이구나. 아, 이건 농담인데, 여러분. 아, 이게 농담. 무슨 기분이 없었냐. 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놀랄 걸 내 부잔 거. 저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 떨어져서 그냥 버려버려요. 다른 거 사버려요. 그 곧 내가, 칼로만 거의 전부 다한다고 하네요. 아, 직접 냉동실에 놓고, 아니면 상상으로서 너무富 Garnt. 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버려버려요. 휴대폰은 1년, 2년씩 쓰는 사람이상 오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죠. 아, 핸드폰은 1년, 2년씩 쓰는 사람은 최고. 양성힘을 다 한 단위를 모르다. 그 눈을 Ash의 핸드폰은 더 이상 한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양말을 계속 빨아 쓰는 거야. 영말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 영말 왜 빠르지? 대학교 때 자취할 때 영말 빠른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을 때에 또 있었다 성령을 지켜봅시다 우리도 지금 사진을 지켜봅시다 한국에서 사진을 지켜봅시다 어느 정도의 사진을 지켜봅시다 그녀의 스케치북을 사용하려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한번 쓰고 나 머리 신경을... 예? 예? 그렇죠. 머리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지. 한번 깎았으면 끝이지. 뭘 또 길러. 끝이지. 그래서 그는 한국에 대한 돈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porter Gross급을 불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돈을芽고, 그가 성능에서 한국에 대한 돈이 오신 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물어보게, 그렇다면 성능가? 그래서 저희가 웃기고 было 웃으면서 그런지 말이죠. 잘 그리네. 뭘 잘 그려요? 진짜 못 그리네. 이제 좀 처음 하고 보다 손질 없이 풀리기 시작하네. 아까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미리 연습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좀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 정기이 말하는 게 마지막으로 물을 사용하는 거에요. 맞을 때 정도 되니까 감이 좀 물이라든지 잡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거에요. 물을 사용하는 거에요. 물을 사용하는 거에요. 물을 사용하는 거에요. 옛날에 느낌은 아직 안 나오네. 옛날에는 김생길 차고. 색칠하기도 전에 종이가 알아서 딱 색깔을 받아들이는 거에요. 차기 스케치 모음집은 몇 년도인가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나와서 지금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죠. 이게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종식이 되든지 뭔가 돼야지 우리도. 좀 대처를 하면서 그게 할텐데. 수채화가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가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뭉치지 않고. 어... 생기가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가도를 너무 종이에 무슨 일차게 칠하면 안됩니다. 슬쩍슬쩍 그래야 발색이 좋습니다. 의 색 глав에 닦을 갖고śl sage요. 형진이 묻혀서 uploading unquote 흰색이 좋습니다. 너무 해결 almond에 묻혀서 Nu husband을 속 아예 붕면黨 네imon 그림만 가지고 돈을 언제부터 적당히 벌기 시작해 얼마나 걸렸는지 뭐 돈 버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림으로 벌긴 벌었는데 이제 적당히 벌기 시작한 거는 아 그래도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강사하면서 대학교 때 강사들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솔직히 그림만으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sufficient money only from drawing? Did they do a commercial project or drawing too or only what he wanted to work on? 그러니까 뭐 그죠 광고를 하신 건지 뭐 그림 가지고 광고를 하신 건지 이제 그림 진짜 원하시는 그림만 그리신 건지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신 거라고 다른 일도 하면서 진짜 So to start with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sufficient money only from drawing? Jung Lee says that when he was in university and after graduating the university it was still difficult to live to make sufficient money only from drawing. So he worked as a professor in a art school. So he would say that he did other projects. He did other things related to drawing but he didn't only do what he wanted to work on. And now they are also making money with YouTube. 올해 500달라 는. 이번 달 500달라 는 줬습니다. For the first time they have reached 500$ goal with YouTube live streaming.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500달라 는 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이제. 그래. 언제 건물 사는 거야? 캬아. And Jung Lee is really really unhappy because with. 갑자기 곱박 이씨스. He is really angry because. 왜 이렇게 돈 다 건물 어디서? 미친봐야겠네. 정기 이 돼서.. 정기 말씀 exchanger는 지구가 500달러에 미래 베이징을 지는 조회차를 드러낸지구 언제까지 이거 라이브 드러낸을 언제까지 해야 되요? 그래 왜 동작이 돼요? 정기 또는 라이브 드러낸지구는 재생을 가지고 계게 되죠 미술 김은 당신은 무슨 골고루 공제를 사용하시다면 극복이 아оном, 흔들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펜 쓰실 때 세게 잡으신지? 아뇨, 저는 세게 안 잡아요. 이렇게 뒤에 끝에 천천히 그게 잡죠. 병기시 says that when he is using a simple ballpoint pen, ballpoint pen, he grip it really loosely and he grip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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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ck part, the back part of the pen so that he doesn't grip it too hard, too firmly. 다들 정기성 화내니까 엄청 좋아하네. 변태 아저씨. 이모 친구들이 많아. 왜 화내면 좋아,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기성은, is astonished. 그 작가의 그 펜을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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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중에 좋아하시는 작가가 있으신지?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 레나 디카프레오 좋아하고, 우리 미켈란젤러도 좋아하고요. 레오나드 디카프레오. 레오나드 디카프레오? 레오나드 다빈치라. 레오나드 다빈치. 레오나드 디카프레오 말고 여러분 알죠? 제가 좀 딸립니다. 알아드렸다니까. 아 진짜 개구리네. 레오나드 다빈치. 레오나드 디카프레오 왜 나오지? 레오나드 디카프레오 왜 나오지? 오늘 드립 중에 가장 같지 않았다. 레오나드 다빈치. 그리고 저기 저 조각해보셨는지? 네. 아 조각이 아니지? 예. 그 조소라, 소조라 그러나? 조조? 찰흙이요? 응 찰흙 같은 거는 우리 깎는 건 아직 안 해봤는데. 음. 죄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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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프리오 타이타닉에서 그림 실력 보여줬어요 그거 그린거 카메론이라던데 제임스 카메론 그 그리는 손 제임스 카메론 부모님이 화가일걸 둘중에 어머니가 화가인가 누가 화가일걸 그래서 그 드로잉하는 장면 손 그리는 장면 지카프리오 타이타닉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아마존이랑 연계해서 정기쌤이 쓰는 제품들을 빨리 팔라고 그럼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음 스컥 이슈 전 수능 잘 시간 됐는데 아직 안 잠대요 큰일이야 잠도 못 잤 뭐가 떨려 밥 로스 좋아하시는지 아니 밥 로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아드씨 좋아합니다 우리 아저씨 이 장면은 법 로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쌤이 그는 좋아해요 제임스 카메론 어머님이 간호사랑 그림도 그리셨다고 합니다 정기쌤이 동상은 없는지 있어하지 않는지 그리고 작가로서 아티스트로서 한국에 사는게 좋은지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국에 사는 장점 어떤지 아티스트로 사는 예전에는 나쁘다 생각했거든요 약간 아 근데 점점 갈수록 좋은 것 같아 아티스트로 아티스트로 네 건물주도 될 수 있고 센스를 마무리할까요? 네 네 끝날까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 속 준비하도록 정기쌤이 빨리 라이브 스트리밍을 끝날 왜냐면 중국에서 또 다른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네 이건 가짜란 걸 그리로 해서 네 네 다시 생각해봐 네 다시 생각해봐 와 수채가 오랜만에 하니까 물주전하기 힘드네요 여러분 아 정기쌤이 말하는게 아 정기쌤이 말하는게 물을 이용해서 너무 힘들어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네 진짜 이거 뭐냐 수채하는 물주전이 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물에 장르기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의 화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 그렇군요 눈 감각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요. 그래야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못 꾸리네요. 하여튼 다음에 좀 더 더 연습해서 올게요. 와 이거 안 되겠네. 정기 says that next time he will come back after he has practiced a lot more so that he could show you guys a better work. 하여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다음엔 또 좀 더 발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Next time he would like to come back with more advanced skills. So today, Hoin 씨도 수고하셨고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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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